음악 안녕하세요. 오르기 인스트입니다. 퓨어뮤직 코리아 정정당당한 대한민국 음악 시장을 만들기 위한 음악인들의 외침입니다. 음악 가격을 국가가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제도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서 수많은 음악인들이 창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퓨어뮤직 코리아 화이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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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